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다친 눈을 가진 자의 믿음, 마음 상태가 없다 하며 열린 눈을 가졌을 때 그 기쁨과 희열이 얼마나 컸던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믿음의 눈 즉 열린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하 6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댕, 여호와 여호는 근데 저의 눈을 열어서 포기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뜨라 하꼬했습니다 아랍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호시탐탐 침범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침범을 할 때마다 그 아랍왕의 계략을 이미 알아버리고 이스라엘 왕은 거기에 대해서 전부 대비를 해버리니까 아랍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했던 즉 정복하고자 했던 그 계획이 늘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랍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밀 회의를 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했는데도 그들의 그 모든 계획이 밖으로 세어나가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이 되어버리고 이런 어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아랍왕은 내부에 스파이가 있지 않나 첩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아랍왕의 첩건 중에 한 사람이 왕이여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나라의 엘리사라는 아주 영엄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이 안방에서 아무리 비밀이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아주 신통력이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왕의 모든 계획들을 사전에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왕에게 얘기를 올리니까 아랍왕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라는 자를 잡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때 마침 엘리사 선지자는 도단이라는 그 도성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랍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해서 결국 그 엘리사를 없애기 위한 이런 내용으로 침범을 하게 된 것이죠 도단성을 이제 꽉 애워 사고 있었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 보니까 적병들이 완전히 그 성을 포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겁지겁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엘리사 선지자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랍나라 그 병사들이 우리 성을 완전히 배워 샀는데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환이 열린 눈을 갖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육적인 눈만 가지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영의 눈도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이 사환엔 영적 눈이 밝아졌습니다 보니까 아람 군대 숫자보다도 더 많은 하늘 군대가 그 엘리사와 자기를 전부 보호하고 둘러진치고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공존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도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열린 눈이 없다 보니까 늘 우리의 어떤 시선은 이 땅의 육의 끝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늘 느끼고 이해할 줄 알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육의 세계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곳이 육의 세계이다 보니까 이 육의 세계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곤란한 상황이 부닥칠 때마다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 있게 될 때 엘리사가 이 사완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말이죠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고 나니까 사완의 눈이 열렸습니다 다친 눈을 가졌을 때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음이 곧 눈앞에 다가왔구나 하는 위기의 의식이 느껴지고 모든 것이 긴장이 되고 이 당황이 되었던 사완이었지만 열린 눈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졌습니다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렇게 수많은 바람군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이 성을 다 포위했지만 하나님의 하늘군대가 더 많이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구나 사완의 눈이 딱 열리니까 이제까지의 두려움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이 모든 말씀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열린 눈을 가지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역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늘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감각하고 감지할 수 있는 세계 그건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적인 이 세상에 국한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나 3차원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4차원도 있고 5차원도 있고 영의 어떤 그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세계에 대한 걸 우리의 어떤 부족한 눈으로서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 없고 감지할 수가 없고 감각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널리 3차원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3차원적인 상황만 가지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제껏 안타까움을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장면을 보도록 합시다 11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가로대 여호와 여호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포기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완의 눈을 여심해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대 원컨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대 여호와여 이 물의 눈을 열어서 포기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저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해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서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해서 침범을 했습니다만 결국 적병들의 눈을 다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여기는 당신들이 찾아온 그 성이 아니고 또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곳에 있지도 않으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눈이 어두워진 그 병사들을 전부 데리고 이스라엘의 그 한복판인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눈을 이제 열어달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자기들이 저기의 어떤 수도 한복판에 다 와서 지금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전부 쳐서 진멸시켜버릴까요 하고 엘리사에게 물으니까 엘리사가 그리 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오히려 떡과 물을 마음껏 좀 배불리 먹게 해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결국 아람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쉽게 생각하고 침범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열한계 하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장면 가운데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주위에 전부 나를 돕는 자들이 빼곡히 애워 사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 불칼과 불병거를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단단한 어떤 하늘 군대가 늘 우리를 이와 같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영적 눈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완의 믿음이 이제 더 은혜롭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런 어떤 장면을 열한계와 우리 육장에서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에도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고 또 처음 가보는 곳에 개척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보면 개척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남들이 다 닦아 놓은 길로 가는 것은 쉽습니다만 아무도 닦아 놓지 아니한 그 처음 가는 그 길을 개척한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에 천지와 만물을 무의 상태에 있던 이 세계를 유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어떤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다친 눈을 가지면 늘 황량한 이 세상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지 않고 내가 말씀을 전해도 한 사람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갖겠습니다만 열린 눈을 가지고 보면 전부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다 들어줄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열린 눈을 우리도 전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이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편 7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격려하는 자를 둘러서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하꼬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격려하는 자들 즉 주를 격려하는 자들을 둘러서 진치고 저희를 그 모든 어려움과 또 곤란과 환란 가운데서 전부 건져주신다 하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하꼬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겪는 수많은 어떤 어려움과 난간의 벽이 있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친 눈으로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열린 눈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약속의 그 결말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약속의 그 결말 그 마지막 끝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 전파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항상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10편 68편 14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가 유랑을 그 중에서 흩어질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가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짜여 하나님이 그 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그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여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의 계심같아 닿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 군대들이 천천히여 만만이라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하늘의 군대가 항상 하나님의 그 명을 받들어서 우리 시원의 자녀 하나하나를 전부 지켜주시고 또 둘러진 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해도 상대가 듣지 않을 것 같은 다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약속을 해놓았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된다라고 약속을 다 해놓았는데 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와 같은 그 일들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너희를 지금 돕고 있지 않느냐 닫혀있던 그 루디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니까 그 사도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루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곤란을 겪고 어려운 환경을 겪을 때 육적인 하친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열린 눈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돕고 계신다는 것을 전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와 같은 어떤 내용보다는 그 어려운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것을 열린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 허락하시고 또 열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기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전도하러 가는데 모든 만나시는 사람들마다 열린 눈으로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사람이 거절하고 두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이 사람들은 아직 시기가 아니었구나 이 사람의 어떤 때가 아직 닿지를 않았구나 마치 물이 99도까지는 온도를 높이더라도 수정기로 변하지 않죠 1도를 더 높이게 될 것 같으면 이제 그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해놓는 것은 80도밖에 안 되던 물이 90도로 높여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팀들이 와서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이제 99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순간 열매가 안 됐다고 해서 낙담하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99도까지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다음 이제 3차 팀이 길 가다가 우연히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이제 때가 된 것이죠 변화를 입을 만한 순간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1도만 더 높여놓으니까 금방 정말 아멘입니다 이렇게 달고 오며 할 수가 있습니까 그전에도 말씀 들었을 때에는 그냥 귓전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놓았던 그것이 뭔가 그 영혼을 자꾸만 이렇게 깨워왔던 것이죠 그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액체 상태의 그 물을 기체 상태로 바꾸는 그 사람의 온도를 백도라는 그 온도까지 높여가는 어떤 과정에 우리가 한 역할을 하고 왔구나 이렇게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만 통해서 열매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합했기 때문에 1차 팀도 수고를 하고 2차 팀도 수고하고 3차 팀도 수고하고 이래서 결국 3차 팀에 가서 온도가 기체로 바뀌는 백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순간을 이제 맞이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계속 전해도 열매가 안 되더라 그 열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되도록금 계속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 것이죠 만약 3차 팀이 1도를 높였는데 그 3차 팀이 1차 팀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도 열매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3차 팀이 1도밖에 안 되는 역량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냐 1차 팀, 2차 팀이 그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높여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끔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가서 열매를 잘 맺는데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안 되더라 열매가 안 되더라가 아니고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파되면 전파된 만큼 그 사람 속에 사이게 되고 내재되게 되고 그 당시에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냥 다음에 또 만납시다 하고 헤어졌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른 팀들이 또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조금 더 역량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 가지고 또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진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진리 처음 들었는데 처음부터 아멘하고 금방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갈구하고 갈급해 있다가 99도까지 물이 끓어있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일도 금방 올라오죠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도 열린 눈과 닫힌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닫힌 눈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해도 해도 안 된다 하고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도 결단코 낙담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전파된 이 복음의 말씀은 그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어떤 영양제로서 그 몸에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로 말하면 80도에서 90도 90도에서 또 99도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영혼이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단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따라서 열린 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예전에 그 전도대회가 한참껏 물어 익었을 때 한 가지 들어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공부터에 해보겠다 하고 갔습니다 교회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얼마간 가다 보니까 사거리에서 또 우리 전도하는 식구를 만났습니다 역시 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또 한 5분 정도 이렇게 들어주다가 보니까 또 이제 마음에 뭔가 좀 오는 것은 같은데 오늘 자기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듣겠습니다 하고 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제 또 우리 식구들이 전했습니다 5분간 또 듣게 됐답니다 이렇게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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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나니까 아 이건 내가 그냥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오늘 먼 거리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럼 교회로 갑시다 하고 말이에요 자기 일을 이제 뒤로 미루고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 공부를 진지하게 했다고 합니다 일요일 문제 또 안식일 문제 또 6월절 문제 또 크리스마스 문제 이런 걸 전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 가는 데마다 시원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 주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와서 바로 그날 이제 침례를 받았답니다 그렇다면 그날 짧은 5분간이든 10분간이든 말씀을 전했던 그 내용들이 전달이 되어서 결국 그 영혼이 구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의미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친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못 맺었으니까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열린 눈으로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 섭리가 그날 그렇게 해서 구원의 때를 만나게끔 만들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파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20도 올려놨다 하면 다른 사람이 또 그 다음에 30도 더 올려놓고 이 다음에 또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어떤 그 때에 가서는 백도가 되게끔 딱 맞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도 그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이미 99도까지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마음 문을 1도를 더 높여주신 것이죠 백도가 되니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어떤 그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구원받을 어떤 영혼으로 이제 변화되는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내용들도 닫혀있던 그 눈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열린 눈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10편 91편 11절의 말씀 보시면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꼬였습니다 하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을 보내셔서 항상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게 하신다 하꼬였습니다 이걸 이제 볼 줄 아는 우리 영적 영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장면에 대한 것을 설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로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드이다 하꼬였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닫힌 눈으로 모든 것을 볼 때는 어두움 속에 카침함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성전에 불을 다 꺼버리게 되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어두운데도 여러분들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존재하는 것처럼 천군 찬사들은 하나님의 어떤 백성 하나하나를 다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사환이 바로 그 환경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엄청난 영적 기쁨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닫힌 눈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볼 것이 아니고 열린 눈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복음의 밭에 또 우리 알곡들이 얼마나 곳곳에 잘 자라고 있는지 또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에 씨앗을 또 뿌릴 때 그 기쁨을 우리 시원의 모든 자녀들이 마음껏 또 만끽할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천사들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6장에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들로 저희를 다 멸하지 못할 줄 아느냐 말이죠 예수님 주위에 하늘의 천군 찬사들이 항상 보호자하고 있고 호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 주위에도 또 우리 시원의 자녀들 주위에도 이런 도움 없는 천사들이 늘 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믿음 가운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님 주위에도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니 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치혜와 개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무엇을 밝혔다구요? 마음의 눈, 즉 영안을 밝혀주시고 그의 불허심에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꾸었습니다 다친 눈을 가졌을 때에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모든 구원의 세계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돕고 계신다는 그 역사심도 느껴지지가 않고 전부 내가 하는 것 같고 말이죠 내가 못해서 쩔쩔 매고 끙끙 멜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온도를 조금 더 높여 놓으십니다 마음 속에 믿음의 온도를 높여 놓으시고 나는 어찌할 바 모르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뭔가 생각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나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같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그쪽에서 탁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어떤 내용을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려고 예를 서는 아버지 어머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내용을 옆에서 지켜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죠 우리가 이런 열린 눈을 갖고서 복음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또 아버지 어머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닫힌 눈을 가지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상만 자꾸 바라보다가 보니까 하늘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닫혀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늘의 정군천사 우리 하나님 늘 같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성경 속에나 있는 문장의 일부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열린 눈을 가지시고 복음의 모든 상황을 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홍님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도 들어봤어요 나도 믿고 있어요 하늘어머니 나도 믿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런 은혜로운 내용이 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하루속히 또 도래되기를 우리가 또 소망 가운데 두어봅니다 오늘 내가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동안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식구들의 어떤 노고가 거기에 몇 프로라도 다 전파가 되어 있다는 것 이거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음 우리도 거룩한 그 대열에 참여했다는 것에 자부심과 경제를 느끼면서 힘차게 한번 복음의 빛을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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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